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뱃살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뿔룩 나와버린 배를 올챙이 같다고 빗대어 말하던데 나오고 늘어진 우리들의 뱃살 속에는 쬐깍쬐깍 폭발 시간을 향해가는 시한폭탄이 내장되어 있는 세민이 미관도 미관이지만 위험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조음체 집어넣기 어려운 중장년의 뱃살. 그래서 오늘은 해묵은 뱃살을 사르르 녹여버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대의 체형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복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한 것은 뭐냐면 뭘 특별하게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조심한다면서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러다간 정말 저주받은 몸매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아유 걱정이에요. 더욱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이놈의 뱃살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복부 비만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배에 들러붙은 그 지방이 피부 아래층에 축적되는 피아지방보다는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는 내장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장지방은 피아지방보다 9배 이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뱃살을 집어넣은 저의 경험을 100분 살려 묵은 뱃살을 녹여내는 비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장년 묵은 뱃살을 녹여내는 비책 첫 번째 야식을 끊자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단식이란 말에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다음날 좀 늦은 아침을 먹으면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중간에 야식은 없고요. 하루 16시간 동안 배를 비운다는 게 간헐적 단식의 원칙입니다만 처음에는 12시간 공복 지키기부터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부담도 안 돼요. 이렇게 숫자로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저녁밥을 오후 7시에 먹는다고 하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오전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겁니다. 밤 대분의 시간 동안 우린 잠잘 거잖아요. 아 너무 쉽죠. 이렇게 일주일 해보다가 적응이 되면 침식사를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먹는 겁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14시간 동안 공복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14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저녁 10시까지 아주 꾸역꾸역 잘 참았는데 욕을 못 이기고 그 야심한 시각에 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 거죠. 야식 먹는 습관이 있어서 도저히 저녁밥 먹은 뒤 입이 심심해서 괴롭다 하시는 분은 삶은 계란 한 두 개 정도 드세요. 그 정도는 용서받습니다. 아예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몇 번 시작 단계에서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또 저 때문에 저혈당으로 고생했다고 그러실까봐. 중장년 묵은 뱃살 녹여내는 피책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시자 하루에 물을 최소한 2리터 마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에 일을 하다 보면 입에서 뭔가를 자꾸 부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아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뭐 그러면서 주전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먹는 간식이 아주 뱃살을 불립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입에서 뭔가 부르는 것은 뭘 먹으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신호를 받아서 물이 필요한데 커피와 함께 아주 단 것을 먹으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려 든다는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신호를 잘못 받아들여서 평일에는 거의 매일 오전 10시 30분 모닝 팁 타임 시간에 어김없이 진한 커피와 머핀 하나를 너무도 행복해하며 먹었습니다. 이걸 먹으러 출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즐겼어요. 어떤 때는 오전 오후 머핀 두 개를 먹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몸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뱃살은 물론이고 콜레스토롤 수치가 아주 위험할 지경까지 올라갔고 당연히 고혈압도 생겼죠. 아니 어떤 두통이 막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뭐 그러다가 혈압을 쟀는데 아휴 혈압이 150이 넘지 뭡니까? 너무 놀랐죠. 혈압만은 자신 있었거든요. 하여간 매일 먹는 음식이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그거 배고픈 신호가 아니라 목이 마르다는 신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중장년 묵은 뱃살을 녹여낸 의피책 세 번째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자 식습관을 바로잡을 때 제일 고역인 것이 단음식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살살살살 다독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고구마와 바나나입니다. 단맛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면서 식이섬유도 많은 것이 바로 고구마와 바나나의 글의 공통점입니다. 고구마와 바나나가 각기 갖고 있는 효능을 검색해보시면 야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와 바나나가 간식이기보다는 보약으로 생각되실걸요 아마. 중년 묵은 뱃살 녹여내는 피책 네 번째 힘차게 걷자 묵은 뱃살을 빼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좋고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양팔을 힘차게 휘저으며 숨이 차오르고 촉촉히 탐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좋고 만보 걷기를 한다면 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장년의 묵은 뱃살은 만병의 근원이고 불행의 시작점입니다. 뱃살만 잘 관리해도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고 옴맵시도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뱃살이 없어지면 분명히 몸에 근육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더 하시게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묵은 뱃살을 녹여내는 피책의 효과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나 시간 동안 탄수화물이 가득 들은 음식으로 폭식만 하지 않으신다면 효과는 2주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묵은 뱃살이 빠지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